저 집에 가면 안 돼요? 저 도라이 진짜 저거를 뜯어봅시다!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! 저 안에 신체가 있을 수도 있어! 이 사람들이 미쳤나? 살인을 또 젖을라 그래? 그거 봐 그냥 푸셔드리며 푸셔를 째 봐, 푸셔를 째 봐 너 일로 와봐 사카린 짱도 잃을 거 같아? 나와봐 이 도라이야 이러지 마요, 진짜 안 돼 아 진짜 안 돼 아 내 사카린!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아이씨 아 그럼 우리 보리보리로 바꿔야 되겠다 아 이 도라이 진짜? 야 너 이러고도 널 자꾸 정상이라고 그래? 우리 보리보리로 바꿔야 되겠다 너 진짜 이게 너 제정신지 난 진짜 아휴 진짜 내가 좀 더 예쁜 보리보리로 바꿀 거야 이거 따지면 안 되냐? 안 돼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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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